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력의 닥터 토마토 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단순 언어 발달 지연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 에요. 단순 언어 발달 지연 단순 언어 장애 단순 언어 발달 장애 요. 이게 그 제목은 먼저 보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주제목을 갖다가 말만 넣는 아이는 발달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자폐가 아니고 언어 발달 지연만 있다면 언어만 치료가 된다면 정상 발달이 가능할까 이게 이제 어떤 취지의 강의냐 하면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도 그렇고 인터넷상에서 뭐 자신의 아이가 뭔가 발달상이 약간 느림이 있는데 언어 발달 지연이 있으면 사실 다 이게 그냥 말만 늦은 아닌지 아니면 자폐성 장애로 사회성 장애가 있는 아인지 이걸 되게 이제 궁금해 하죠 궁금해하고 그래서 아이가 자폐는 아니다 자폐는 아니다 라는 진단 을 내려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애가 단순 언어 지연이다 단순 언어 지연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게 좋아하는 건 좋아요 좋다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이라 그러면 이게 언어 치료만 하면 아이가 정상 발달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잘못된 인식이에요 잘못된 인식 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그 명확하게 좀 수정하기 위해서 이번 강의를 마련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만 늦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어 자폐가 아니라도 말만 늦은 아이도 결코 정상 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언어 치료에서 언어가 정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이렇게 볼게요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은 진단명은 이게 도대체 발달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위험성이 없다는 안전에 대한 보장 진단인가 아 그럼 보세요 이런거죠 마리네즈나 아이들 같은 흔한 진단명이 좌편안이고요 발달 지연 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안도한다는 얘기에요 안전한 명명인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볼게요 언어 발달은 지능 발달 사회성 발달 오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신체 조절 능력 학습 능력이 총화 돼서 생긴 거예요 언어라는 영역이 언어 파트만 따로 떨어져 있는게 존재하지 않아요 대뇌피질의 전체적인 뇌 발달의 결과가 언어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능과 학습 능력 신체 조절 능력 사회성 발달이 공통 적으로 엮여서 언어발달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언어발달상 에 지연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기 때문에 언어 이외에도 발달상의 본질적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키면 머리가 아파요 두통 이렇게 변명을 다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두통의 원인이 감기인지 소화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머릿속에 종양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건지 원인에 대한 진단 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이 늦어서 언어발달지연 얘기하는 건 그런 현상에 대한 변명일 뿐이에요 자폐가 아니고 언어발달지연 이다라고 자폐하고 대립된 개념이 아닙니다 자폐가 아닐 뿐이지 신경학 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단순한 언어발달지연 을 일단 분류를 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단순 언어발달지연 으로 분류된 경우에 장기적인 발달 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이게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갖고 저하고 유사한 방식의 고민과 연구가 있었나 검색을 해보니까 논문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국내에서 있었던 논문을 대표적으로 해서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2011년도 대한소아신경학회제에서 요런 제목의 주제로 논문을 썼습니다 부산의 대동병원에 쓴 것 같아요 단순 언어장애로 진단된 하나의 임상적 고찰 단순 언어장애로 진단된 아이들 같은 경우 치료하니까 어떻게 되고 장기적 예후가 어떤가 보니까 이게 단순 언어장애에 대해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단순 언어장애에도 수용 언어장애와 표현언어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표현언어장애만 있는 경우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얘들은 언어치료 해보니까 둘 다 정상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으로 수용언어장애와 표현언어장애가 같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언어치료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치료전 겨울에는 12.2개월에서 ±8개월 길면 짧으면 4 5개월이면 되고 길면은 20개월 정도까지 걸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수용언어장애는 멀쩡 한데 표현언어장애만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언어치료 했을 경우 중결이 돼서 또래 수준의 언어가 되는데 평균 8.6개월 이라 밖에 안 걸리더라 이런 보고가 있는 겁니다 즉 단순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표현언어와 수용언어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수용언어는 정상 인데 표현언어만 존재하더라도 어쨌든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언어치료만 하면 언어 발달은 자기 궤도위에 올라와서 정상 발달 수준까지 어렵지 않게 도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아이들이 12개월 전후로 도달하고 1년 정도면 대충 도달한다는 거죠 8개월 정도면 그리고 경증은 8개월 이면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언어 지연 있는 애들 같은 경우 1년이나 8개월에 이렇게 언어가 쭉쭉 늘지 않습니다 한참을 해도 티가 잘 안 나요 단순 언어장애 로 진단이 되면 언어 발달 언어치료 했을 때 효과가 좋은 거죠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내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장기적인 예우 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 논문에서 몇 개 사례를 듣는데 뭐냐면 비숍이라는 사람이 18개월 동안 애들을 관찰했던 경우 케이스를 보니까 이 지능에서 있잖아요 언어성 지능이 있고 동작성 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동작성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동은 언어치료가 되고도 이후에 계속 잘 안되고 89% 정도 언어 발달 지연이 지속되었다고 보고를 했고요 요게 더 중요해요 15세에서 16세 됐을때문에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나서 다시 재평가를 했는데 5.5세 때 언어 발달이 정상화되었던 아동이 10년 정도 뒤에 확인해 보니까 읽기능력에서 정상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숍이라는 사람이 관찰해 보니까 이런 거죠 10년 정도 뒤에 경과를 관찰하니까 언어치료에서 정상이 됐는데 읽기능력 즉 학습능력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년에만 이런 사람이 확인한 바로는 수용 표현 언어장애가 있는 애들은 작업기역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했어요 특히나 음성학적인 작업기역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듣고 그것이 어떠한 음성으로 구성된 문제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였고요 이 시공간적인 단기기역에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작업기역이나 시공간적인 단기기역에 문제가 있으면 정보처리 능력에서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진행해서 높게 나오기 힘들고 학습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관찰해서 좋은 논문 이었던 것 같은데 실바란 사람이 3세경 언어발달 단순 언어발달 지한이 있는 애들을 장기추적해서 7세 9세 11세 재평가를 계속해 봤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상아동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보세요 인지발달 읽기능력 이죠 학습능력이야 학습장애 인지장애 학습장애 그리고 행동발달 상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런 행동발달이라는 거는 아예 사회성과 관계된 행동을 의미할 거에요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사회적인 행동들에 있어서 사회성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지적일 겁니다 이게 결론으로 얘기하면 장기추적 즉 단순 언어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을 한 1-2년 해서 치료해서 언어발달 상의 정상이 된다 하더라도 장기 추적을 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인지발달이나 읽기발달 아니면 학습장애 그리고 행동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인지장애가 있다는 것에 진단하려면 막 2세 3세 때 진단 못해요 지능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능검사를 갖다 하려면 언제가 돼야 되냐 만 5세 6세 7세 넘어야 된단 말이야 학년기 때 나왔을 때 안정적 지능검사를 할 수 있어요 읽기를요 학습장애가 있다는 것도 조차 학습을 시킬 때 할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때 학년기 아동때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죠 행동발달상의 문제도 학년기 아동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3세때 정도는 말만 늦은 아이로 보이는데 이 아이가 학습장애 나 인지장애 나 아니면 사회성장애 가 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실은 읽기장애가 그러니까 말하기 장애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진단명을 단순 읽기장애로 진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인지나 학습이나 사회성 발달 에 속해서 형격한 문제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시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경증의 발달 지원이 존재하는데 너무 경증이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 들어가서 문제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미리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장기 추적을 했던 논문에서 이미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신의 아이가 단순 언어 지연 을 갖다가 라고 진단하면 안심 할 게 아니에요 자폐가 아니라 안심 할 게 아니라 아 얘가 자폐가 중증장애 는 아니지만 경증으로 있지만 어떤 문제가 존재를 하는구나 그게 어떠한 문제일까 이게 제가 체계적으로 이야기 하고 언어 치료에 어떤 치료가 더 필요한가 에 대해서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간단하게 그 추약만 시켜 드릴 거예요 이 단순 언어 지연을 만들어내는 데 신경학 적인 원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근본 원인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세 가지 정도를 들을 수 있어요 감각처리장애의 기원성 이게 뭐냐면 감각처리장애가 심해지면 자폐성 장애가 되는 거고요 경증으로 오면 아이가 보는 능력 듣는 능력 그 다음에 자기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아주 경증이지만 자폐 정도까지 심하지 않지만 감각처리장애가 존재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동작성 지능 시공간 처리 능력의 저하가 이게 뭐냐면 정보 처리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굉장히 느리고 둔하게 정보처리 를 해서 결국은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학습인지 저하도 동반되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몇 개씩 결합되어 있는 아이 패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이미 신경학적으로 뭔가 감각을 처리하는다든지 인지 학습을 처리하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기억이나 동작성 지능을 처리하는 상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병명 자체가 숨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아이들 단순 언어 지연이 있는 아이들은요 병명이 이런 병명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주 경미하게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이죠 실행장애 이게 몸치가 있으면서 혀의 움직임도 둔화되어 있는 혀치까지 있는 아이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학습장애 사회성 장애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아주 아주 경미한 아스포거 증거 즉 비언어적 학습장애 패턴일 경우가 있고요 아주 경계성인 정신 지체 즉 지능 저하도 이런게 속하는 병명인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인데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확증할 수 없어서 단순 언어 지연이라고 이 이제 병명이 붙여지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치료해서 언어 치료해서 어머 언어가 정상이 됐어 그런데 언어가 또래 수준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안심을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결국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돼서 5년 30년 뒤에 나타나서 보니까 옛날에 많이 늦었었는데 나중에 방치돼서 보니까 학교 생활을 못하더라 학업이 안 되더라 애가 어리버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바보칙을 받더라 하는 이런 그 다음에 지능이 매우 낮더라 하는 이런 문제 자체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7세 넘어가면 문제가 보다 명확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결국 그러면 아이가 자폐가 아니에요 안심할 게 아니에요 단순 언어 지연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말을 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단순 언어 지연 이라고 진단 받으면 아 애가 말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근데 그러면 다시 한번 와서 이쪽에 잘하는 의사 하고 상담을 해서 애를 관찰해야 돼요 장기적인 관찰을 해갖고 이 아이가 그러면 언어 발달 지연이 만들어지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잠재적으로 좀 능력이 있는 의사라면 미리 찾을 수 있어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인지 경증의 정신지체 장애인지 아니면 실행 장애 가 있는 아이든지 어느 쪽에 속하는 패턴의 아인지 아니면 신경 손상에서 어떤 감각적인 문제인지 동작성 지능 문제인지 시공간적인 처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지능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미리부터 조기 치료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단순 언어 지연이 절코 단순하게 언어에만 문제가 있는 질환 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 언어 지연이라는 건 베이스로 신경학적으로 다양한 질환이나 아니면은 그 숨겨진 사회성 이나 학습장애의 병명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진행해야만 아이가 이후에 장기적으로 문제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